아쉬운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팬덤시어로 한때는 많이 알아보셨는데 요즘은 불효의 명곡으로 또 많이 여러분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효의 명곡에서 사실 아까 오셨던 벤 선배님도 됐고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첫 번째 출연해서 불렀던 신라의 달빵이라는 걸 현아 선생님이 보고 제이석 해보았습니다 신라의 달빵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달빵 신라의 달빵 아픈 곡선의 종소리 들리옵나 지나간 나 그래라 거를 멈추어라 1, 2, 3, 4, 5, 5, 6, 6, 7, 8, 9, 10, 11, 12, 14, 14, 15, 15, 16, 16, 17, 16, 16, 16, 16, 17, 16, 17, 17, 18, 18, 19, 2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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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